All in one. OT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V영어 김지영이고요. 겸손 떨 수 있는 강좌가 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굳이 뭐 예수업 이거 해도 돼. 이럴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 이 강좌는 겸손 못 떨겠습니다. 하셔야 될걸요. 한번 이 오리엔테이션은 이러한 거예요. 라고 두리뭉실하게 들려드리고 싶진 않고 일단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야. 이런 친구들 독해 문제를 풀다가 이런 느낌 있잖아. 지문 대충 뭔 소린지 알겠는데 정답 선지가 안 지켜. 헷갈려 두 개 중에. 이런 친구들 있죠. 또 지문이 당초에 뭔 개똥같은 소리 하는지를 아예 모르겠어. 단어는 뭔지 알겠고 해석은 또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되게 많죠. 이런 친구들. 특히 빈칸 이런 데서요. 마지막 지문이 이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해가 됐다가 또 어느 순간 안 됐다가 또 어디는 됐다가 안 됐다가 되게 전반적으로 흐리멍턴 이게 제일 많을 겁니다. 이분들 때문에 한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들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고등학교 1, 2학년 거쳐 오다 보면은 대략 이 정도 느낌까지 와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엔수하는 친구들 보시면 안 되는 순간이 오지. 이걸로는. 그래서 어느 원 이 교재를 우리가 수업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담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니까 선생님 제목을 생각을 하려다가 많은 세련된 제목 중에서도 이거 되게 천편일률적인 제목일 수도 있어. 올인원 되게 많잖아 여기저기. 근데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 거야.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앞에서 세 가지 너의 단점들 얘기했잖아. 흐리멍턴하다. 알겠는데 선지가 안 된다. 뭐가 문제니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모르죠. 모르죠. 대답도 안 나올걸. 모르죠. 그냥 이미지만 있지. 맞습니다. 왜 모르냐면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친구는 업법 잘 안 되고 어떤 친구는 독해가 안 되고 어떤 친구들은 뭐가 안 되고 다 다르고 또는요. 같은 한 개인이라고 해도요. 지문의 난이도별로 또 달라요. 어떨 때는 단어가 안 되고 어떨 때는 문장이 안 되고 하나의 명시적인 것으로 너를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언어가 아니야. 영어가 그렇잖아. 어떤 수학의 한 부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심지어는 한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되게 다양하잖아. 자 결국 이 수업은 일정 부분을 건드려 드리는 수업이 아니고요. 지문 한 개를 가지고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하는 수업이야. 누굴 대상으로? 아까 그분들. 단순히 느낌과 감과 영 뭐 이런 필로만 영어 공부하셔서 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글 읽기 강자입니다. 글 읽기 강자라고 했어요. 무슨 무슨 어디 종합영어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글 읽기 강자입니다. 자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했어요. 어휘, 어법, 문장.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있잖아. 저는요 어휘가 부족해요. 저는 문장, 어법이 부족해요. 저는 문장이 부족해요. 미안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여러분들 다 부족해요. 미안합니다. 왜? 문항별로 다르거든. 어떨 때는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어떨 땐 요게 안 됐다가 어떨 땐 이게 안 됐다가 어떨 땐 요게 안 됐다가 그러니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 하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돼 얘들아. 맞잖아. 한 덩어리가 돼서 지문을 뚫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네가 지문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냐고. 그걸 위한 어휘, 어법, 문장을 얘기할 거야. 한 개의 지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부할 거라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까볼까? 어휘 얘기부터 한 번 해보자. 저 구체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추상적인 거 말고.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어? 저게 난데. 어? 저거 나 좀 불안불안한데. 그러면 아마 하셔야 될 거야. 보세요. 어휘가 있잖아. 과거에 평가원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주제였던 글이 있었어. 작가들이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그게 주제였어.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 쓴다. 근데 이 주제문을 가진 지문에서 이렇게 빈칸 문제를 내버린다. 작가들. 즉, 그들은 빈칸의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내버린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우리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어휘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 얘기하는 거. 아직 어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다시 봐. 작가들은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쓰지 그들, 즉 작가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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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는 글 쓰지 않아. 그럼 한글로 뭐 들어갈 수 있어?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글 안 써라고 해야 같은 말이 돼버리지, 이거. 근데 정답은 뭐였냐? 베큐이 이 안에 들어갈 말이었다. 베큐? 물어보잖아요. 다 아신다고 합니다. 뭔데요? 음... 다 아신다고 하죠. 자, 봐봐. 진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맞지? 근데 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선지가 안 보여. 이게 있잖아. 단어의 본질적 의미가 이런 거야. 우리가 고기를 진공포장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트 가시면 여러 가지 나와있는 진공포장돼 있는 고기들 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포장지 안이 어떤 상태인 거지, 이거? 진공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야, 얘들아? 이 안쪽에 고기 뺀 나머지들은 다 바깥으로 뺐다는 소리잖아. 그럼 포장지 안에 뭐만 있어? 고기밖에 없는 거지. 자, 진공상태라는 건 결국 뭐 밖에 없는 거야. 그거 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고립상태, 홀로 있는 상태까지 가셔야 해요. 나 지금 어휘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진공상태, 고기만 연상태. 그러면 베큐? 이제 이해돼야 돼. 작가들은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쓰지. 함께 있는 데서 글을 쓰지.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는 안 써.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느낍시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잘 된다, 안 된다는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 매번 다르니까. 그 중에 어휘?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가셔야 돼. 정리. 솔직히 아까 베큐이 어려운 고3 수준 단어라고는 볼 수는 없지요.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한 3개는 모이고 사이에 기출 어휘 정도 수준까지만 있으시면 돼요. 이 수업은 주의로 타겟은 당연히 고3이나 N수 친구들이겠지만 고2 정도도 어느 정도 됐다? 그럼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베큐만 알면 안 된다고. 진공 이것만 알면 안 되잖아.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어휘를 보는 눈. 시각이야. 그게 뭐야? 진공을 이 고립 상태로 볼 수 있는 시각이야.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어휘. 예를 들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어때, 얘들아? 웬만하면 다 괜찮지? Manipulate, Submit, Partial, Demand, Infant, Alien, Rate. 괜찮지?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뜻. 아셔야 돼.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어, Manipulate? 몰랐다? 공부 좀 하세요. 나머지는 좀 쉽죠. 자, 근데 Only One이라는 교재 안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 이걸 어떻게 지문을 뚫어내는데 활용하는지에 대한 글 읽기 연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너는 이 단어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어비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도 가져야 돼. 잠깐 파우스 버튼 누르시고 이게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자, 다는 얘기 못하겠고 몇 가지만 얘기할게. Partial? 맨날 부분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요. 그럼 여러분들 Partial 또는 Partiality라는 것을 불평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쓴 거야. 단어의 문제. Impartial. 그러면 평등인 거지. 될까? Infant? 맨날 응애애만 할 거야? 아니야. 자, 얘는 태어나자마자의 아이야. 그럼 Infant가 할 수 있는 건 뭐니 얘들아?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런 거. 봐.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게 뭐니?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본능, 본질, 본성, 내재됨 이런 거. 그럼 Infant는 응애애만 한 것이 아니고 본능을 상징하는 존재로까지도 좀 업그레이드가 시켜지면 그릴기가 뚫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nfant like sweet things. 그럼 애기들이 달콤한 걸 좋아한다? 라는 건 고 1, 2 정도의 해석.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 그 단어를 통해서 인간은 원래 달콤한 걸 좋아하도록 원래 내재되게 태어났구나. 그런 게 되셔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나머지들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야. 이 단어들이 이 정도 느낌까지 되시는지 보셔야 돼. 특히 막 rate, 비율 이거밖에 안 되시면 안 돼. 이거까지 가셔야 돼. 안 되면 선지 하나가 날아간다니까. 자, 단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면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 열심히 막 외우더라고. 아직 고 1, 2의 단어와 거기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본질적인 요소까지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단어를 외워요. 이런 뜻이거든요. 못 봤으면 다시 생각나는지 한번 확인 먼저 하고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얼마나 아셨어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자, Only One이라는 강좌 안에서 우리가 주로 한 지문 가지고 다양한 어휘, 어법, 독객 할 텐데 어휘는 다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떻게 어휘를 봐야지 또는 어떤 어휘는 몰라도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려드릴 거라고. 그래야 지문이 뚫리지. 어법 얘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맨날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Which, Where?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 고르래. Which라고 하는 놈 앞에 선행사는 뭐가 와야 되지? 사물. 사물. 쓸까? 사물. Where? 앞에는 장소. 질문? 스쿨은 사물이니, 장소니? 장소. 근데 사물 안 되니? 사물 안 되니? 솔직하게. 학교라는 사물 안 되냐고. 칠판. 선행사가 블랙볼을 왔다고 치자. 칠판은 사물이야, 장소야? 사물이죠. 에이, 근데 봐. I touch the blackboard. 그러면 사물이잖아. 하지만. I put my right hand on the blackboard. 그러면 장소일 수도 있지. 여기에 올려놓았다. 그런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 사물, 사물, 장소 개념은 사실 오류가 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 니네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which, where, 뒤에는요. which 뒤에는 불완전하래. where 다음은 완전하래. 뭐 이런 게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의 용법이지. 그럼 질문? 완전해, 불완전해. I usually eat.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뭘 먹는지. 어? 그러면 이거겠네? 불완전? Bye bye.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법은요. 이런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내신에 메웠었던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독해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물론 어법 문제는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결국 해석이 돼야 되잖아. 자, 이거를 자꾸 무슨 맨날 이거 이거. 뭐 뭐 뭐 하는 뭐. 이거 이거. 뭐 뭐 하는 뭐. 이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독해가 안 되지. 맨날 괄호치다가 끝나니까. 자, 어법은요. 해석하는 법 배울 거예요. 이것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저는 주로 처먹습니다. 학교를 처먹어? 해봐.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유는 나중에 수업에서 얘기할 거야. 이것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저는 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인 거야. 자, 그런 거 합니다. 뭘 가지고요? 한 개의 지문을 가지고선 어떤 어법들?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법들. 얘기할 거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3개 년치 모의고사의 기출 어법 정도 수준만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즉 올바른 해석을 위한 어법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어법 끝나면 다음에 뭐 해요? 아니요. 지문 하나 가지고 계속 지문 공부하셔야 돼. 결국 언어야 얘들아. 태어나자마자 너네들 태어나자마자 응애 means ok. 응애 응애 next one. hungry hungry 이렇게 안 하잖아. 다 하셔야 된다고.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문장 가볼까? 이게 사실 이 수업의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전 인강 사이트에 있었을 때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말로는 시그니처 강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문장이래. 문장. 구문이 아니고 문장. 실제 평가원 기출문제의 빈칸 문장입니다. 한번 퍼스트 버튼 누르시고 빈칸 문장이 해석되시는지 한번 해봐. 해봤어? 자 봐라. 이거 제가 해설. 한글 해석을 제가 여기 사진으로 찍어왔거든요. 이거 읽어드릴게.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봐봐. 봐라. 이것이 있을 법하지 않지 다시 뭐야 이거. 있을 법하지 않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뭔 소리야. 이것이 있을 법하지 않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수중 동물의 체액은 바다와의 강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담수 생리의 이온 균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어류, 양서류, 무척추 동물이 주변의 담수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바닷물 상태를 유지하려는 복잡한 조정기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라고? 구문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죠. 좋아요. 좋은데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구문공부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이건 모르는 게 맞아 얘들아. 시험 현장에서는 당연히 모르지. 근데 이걸 해결해야 돼. 자, 올린원에서 가장 중점 포인트를 주는 게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자, 이 문장을 풀기 위해서요. 이 문장을 해석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생물학자도 아니고요. 해양학자도 아니고. 이 두 문장이 원래 사실 깔려 있었어. 이게 첫 문장, 이게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아까 그 빈칸이 세 번째 문장이었어. 이것도요. 사실 단순히 해석만 해버리면 어떻게 가버리냐면 첫 문장,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담수 생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담수보다 바다와 더 흡사한 화학 성분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문장, 대부분의 담수 생명체는 담수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육지로 그런 다음 다시 담수로 가서 다음 2차적으로 적응한 것처럼 보인다. 해석 물론 중요합니다. 해석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문장 안에서의 소재 사이의 관계 잡는 연습이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만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이런 거야. 뭐 쪼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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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오션을 이렇게 써요. 결국 생명체의 구성성분은 덴, 뭐라기보다는 프레시 워터이라기보다는 모 쪽으로 더 가있대? 오션 쪽으로 가있대. 다시 프레시 워터, 담수 라기보다는 오션 쪽으로 가있대. 너 이거 하면 돼. 이 둘 사이의 관계. 다시 생명체는 프레시 워터라기보다 오션, 바다에 가깝다고요. 두 번째 문장이 그러면 뚫리기 시작해. But it appears that most fresh water like 대부분의 프레시 워터 생명체들이 not 모의 근원을 두지 않대? 프레시 워터의 근원을 두지 않는데 아까 뭐라 했냐면 모든 생명체는 프레시 워터라기보다는 오션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문장 프레시 워터 생명체들이 프레시 워터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대. 그럼 어디에 근원을 두겠냐? 아까 뭐라 했냐? 프레시 워터가 아니냐. 생명체는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장이 아, 오션, 프레시 워터 중에서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라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문장은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독해가 뚫리지. 맘 같아서는 지금 막 설명을 막 더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오티니까 대략 어떤 방식인지 보시라고. 그럼 그 다음 문장이 아까 그 빈칸 문장이었지? 야, 이거 아, 이거 어, 뭐러 갔어요. 어,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몰라. 아이씨, 몰라. 그래도 빈칸 정답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이 이거였거든요. 봐라. In spite of 모임에도 불구하고요. 프레시 워터 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유지한대? Inner Ocean 바다를 유지한대. 이것과 이게 똑같은 말이어야 돼. 뜨잖아. 자 이 교재에선 방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어휘도 다를 거고 구문 또는 어법도 다를 거고 지금처럼 제일 중요한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우리가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다다로.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수준의 해석력만 있으면 돼. 아까처럼 너무 과도한 어려운 거 저는 못해도 된다고 봐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야 이 정도는 안 돼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이건 해야 돼. 나도 이거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지 않니? 제가 기준을 그어드려요. 그 기준이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의 해석력. 다만 수업에서 뭐 하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등급 맞고 싶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수능 평가 문제에서 정리를 좀 할게요. 이런 분들 느낌 느낌 영어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챕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을 낼게요. 어차피 들어와 보셔야 아는 말이니까 챕터가 챕터 1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즉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 아까 우리 프레쉬 워터 오션 사이의 관계 잡는 그런 거 연습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죠. 느낌과 간만 있는 친구들을 위한 체질 개선. 챕터 2는요. 아까 진봉 얘기한 적 있죠. 그치? 자 결국 단어를 통해서 글쓴이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단어를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을 길러서 지문을 이해하자. 모든 목표는 지문이니까. 세 번째 챕터 이중 부정의 일반화 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뭔 소리야. 이런 것들 처리하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평가 안에서 되게 자주 쓰는 문장 방식이거든요. 즉 돌려서 말하는 필자의 표현 방식을 확실한 멘세지로 정렬하는 챕터 3. 마지막 작지만 강하다. 인식만 하면 글이 보이는 약간 쓸모있는 아주 소소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내서 글 전체를 해결하는 도구들을 간단하게 좀 공부할 겁니다. 워크북도 빼지 않았습니다. 이게 열심히 필기하면 뭐해요. 다시 보면 필기한 것만 가지고서는 그 머리로 돌아갈 건데.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워크북은 깨끗한 문장으로 제가 다시 지문으로 다시 실어놨거든. 그걸로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돼. 이때 어떻게 했었지. 이때 어떻게 했었지. 그것도 좀 약간 약간 불안해가지고 제가. 추가 문제까지 좀 더 해놨어요.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그거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지. 지문 실전 문제를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겠다. 됐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가 가르치는 세월이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점점점점점점 이제 어떻게 위치를 다져나가면서 계속 마음에 되뇌었던 말이 이겁니다. 실전에서 못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제가 어렸을 때 수업 들을 때 그랬었거든요. 난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멋있게 어떻게 풀지. 이야 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시지. 우와 대단하시다. 근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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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 것 같은데 그 안타까움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그 모든 수업들도 제가 현장에서 제한시간 내에 못할 것 같은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틀릴래요. 차라리 그냥 틀릴래요.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선 모든 걸 다 맞출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실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잖아요. 그것들을 뭐로? 어휘 구문 독해나 또는 어법 그리고 문장을 어떻게 보는 시각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글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거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겸손 떨지 못해요. 이 수업은요.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어떻게 보면 오게 해준 제일 계기가 됐던 강자에 대한 업그레이드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수업에서 만납시다. 수업에서 만난 거예요. 천사랍 얘기해봐요. 되어 Ч